시니어 아이티 체험전에 왔습니다.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 서초 1등에서 쟁쟁하신 어른들이 오셨고요. 저 또한 오늘 이렇게 반장 대표를 합니다. 여기 뉴트나미 숲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. 내곡동. 언니들 한 말씀씩 해주세요. 언니 한마디. 아우 너무 좋아요. 행복해요. 오늘 오길 잘했어요. 아주 잘했어요. 아유 이 나이에 통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감사합니다. 언니. 아 진짜 너무나 체험을 잘해가지고요.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. 언니. 네 재밌었어요. 감사합니다. 여기 계시는 봉사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좋은 하루 보내셨어요. 감사합니다.